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선봉장이다 자문에 나오는 아주 명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삶의 진술을 오롯이 담고 있다 이렇게 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나라든 교만하고 오만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러면 추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교만과 오만이 눈을 가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고를 치다가 나중에는 파산이나 도산이나 몰락이나 그 다음에 멸망을 맛보게 됩니다 정말 오래오래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든 조직이든 국가든 겸손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감사 감사 또 감사처럼 훌륭한 그런 처방전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추미의 오만 불손함입니다 추미의 장관은 끝내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공소장 비공개를 끝까지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2월 12일 날 열렸던 법무부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관련 사건을 해서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그동안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성향대로 짐이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야라는 점을 대내외 분명히 천명한 셈입니다 검찰 공소장은 과거에는 법조계 출입 기자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부터 국회가 요청하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식으로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마저도 완전히 봉쇄시켜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걸리 자체를 박탈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옮기고 있는 인물이 추미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더욱이 울산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장 비공개를 밀어붙임으로써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하는 추미의 장관의 주장은 그 자체가 정당성과 공정성을 부족 때문에 더욱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추미의 장관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다지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만 추미의 장관이 그동안 뭘 했습니까 오로지 초점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저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공정치 못한 검찰 인사를 단행했고 수사팀을 해체하다시피 하는 그런 조치를 발동시켰습니다 지검장이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친문지검장을 적극적으로 옹호 발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검찰의 위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발언을 추미의 장관이 일삼았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검찰 기소의 노골적인 방해 그리고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 등 모든 것은 친문 3대 게이트 조국 사태와 유재수 사태와 울산 선거 사태 등에 대한 수사 방해를 위함이라고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 추미의 장관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을 통한다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민변의 썬소리입니다 문재인 정거원의 우호적인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월 12일 날 의미 있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호철 회장의 이름으로 장문의 공소창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란 그는 논평입니다 논평의 핵심 포인트를 두 가지로 압축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법무부가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행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창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 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논란이 일자 사고의 제도 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혔다 민변의 입장문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변명하든지 간에 없이 특정 사안,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권과 같은 그런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 상황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추미애 장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까마귀 나자 배 떨어진다 배밭에서 신발 끈을 매다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추 장관이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추미애 장관의 시도는 울산 사건을 국민들로부터 감추기 위한, 은폐하기 위한, 덮기 위한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법무부는 공소창 제출을 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해당 공소 제기가 된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사건에 그 묵직함, 무거움을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이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에 취했다는 거예요 해당 사건은 다시 민변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건이다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그 중요함과 그 막중함과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였고 헤아리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현재 집권 세력의 핵심 관계자들 갖고 있는 오만함이고 핵심 관계자들 갖고 있는 일종의 사유의 한계입니다 울산 사건은 그냥 행사 사건이 아닙니다 울산 사건은 수만 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울산 사건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울산 사건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청와대 8개 부처가 경찰까지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이승만 정권에서 이루어진 3.15 부정선거에 결코 뒤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8개 부처가 참여해가지고 단행한 것이 바로 이번 울산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런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장난을 왜 치리려고 하냐 이야기죠 이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한 추미애 장관이 국민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국민을 국민으로 본다면 절대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국민으로 본다면 절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고 국민을 사람으로 본다면 절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거죠 국민을 뭐와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가린다고 해서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죄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선거 부정 사건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추미애 장관의 행보는 앞으로 전국에서 하약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전국에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취임했을 때 그런 우려를 했죠 오만함은 멸망으로 가는 선봉장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d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